난 정말 당신을 존경하고요. 당신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네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멘. 이런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예아. 안녕하십니까. 할라님들 강원국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 이건 누구한테 배울까? 사실 답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사실 요즘은 강의를 하는 게 강의를 듣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더 휴식의 CEO인 신현욱 대표님. 이분의 강의는 제가 꼭 듣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 옛적에 2017년에 제가 퀀트 강의를 좀 했거든요. 그때 이분이 그거를 들으셨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몰랐죠. 제가 이걸 러닝스폰즈라는 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고 나서 이분이 러닝스폰즈에 엔젤 투자를 하셨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러닝스폰즈 이창민 대표님한테 이분의 활약에 대해서 5년 동안 계속 전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마디로 마이더스의 손입니다. 부동산을 하든 사업을 하든 엔젤 투자를 하든 거의 모든 길에 성공하는 그런 신비로운 사람이라고 제가 계속 전해들었거든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어떻게 이런 영웅이 있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분이 이런 강의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당연히 달려가서 이거를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참고로 이 광고는요 허위광고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고시원에 사셨는데 고시원 크기는 세평이 안 되었으며 지금 자산이 절대로 100억이 아니십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으세요. 보수적으로 300억 정도라고 하십니다. 제가 보기 300억도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거를 5월에 세미나를 하셨는데 6월 12일에 이 세미나를 또 한다고 하시니까 꼭 듣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제가 정말 장난 아니고 제 모든 지인들한테 지금 동네방네 이거를 들으라고 지금 추천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심지어 도내 문외 아닌 사람들한테도 지금 붙잡고 이걸 들으라고 제가 들득 벗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러고 있어요. 이분이 한국형 추월차선을 타는 방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추월차선이라는 거는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이 있죠. 디마코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저도 할투에서 영상을 몇 개 찍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드린다. 쉬운 길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부자가 되는 길을 서행차선, 고속차선, 추월차선, 그리고 항공로 이렇게 나누셨는데 항공로는 5에서 10년만에 수천에서 수저벌기니까 저희 둘 다 달성을 못했고요. 저는 고속차선 정도 탄 것 같습니다. 5에서 10년만에 20억에서 30억 벌기. 정확히 말해서 저는 10년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긴 했지만 뭐 어쨌든 그럭저럭 고속차선을 탄 것 같고요. 진대표님은 추월차선을 타셨습니다. 5에서 10년만에 10억에서 수백억 벌기 이렇게 하셨거든요. 참고로 이분은 정말 놀랍게도 9년만에 마이너스 200만 원을 순자산 300억 이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빡세가지고 저는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냥 고속차선을 탈 것 같습니다. 추월차선은 제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좀 게으르거든요. 참고로 이분은 이 아토스터디라는 데를 창업하셔가지고 엑시트를 하셨고 최근에는 더휴식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세미나 내용을 다 이렇게 밝힐 수는 없잖아요. 한마디로 세미나에서 별로 안 중요한 내용 중에서도 인상 깊은 내용만 제가 좀 밝히겠습니다. 이 정도도 멋진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세미나 내용이 얼마나 멋질까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좀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좀 멋졌던 게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200명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신대표님의 집이 고등학교 때 망해가지고 공핍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시원에 살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래서 당연히 돈을 벌고 싶으셨겠죠. 사실 부자가 되는 길을 누구한테 배울까요? 뭐 누구한테 배워? 부자한테 배워야지.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되게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기사, 책, 강연, 독서 모임, 세미나, 부자, 선배, 지인, 사업자 모임 다 돌려가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가? 200명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을 들이들 볶아가지고 도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부자와 안 어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자와 어울리지 않으면 부자의 마인드, 자세, 습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뇌피셜로 부자에 대해서 편견이 있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참고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고수가 되는 방법은 똑같다라고 봅니다. 그냥 그 분야의 고수를 찾아가가지고 면담을 해보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 고수들의 공통점을 찾으면은 그게 바로 액기스입니다. 부자 같은 경우도 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 다를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들만의 공통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거를 찾고 바로 이거다 하면은 그거를 따라가고 모방하고 실천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자 인터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파이어라는 책을 쓴 겁니다. 네 파이어라는 책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 책이니까 당연히 자가자찬을 해야죠 이렇게. 네 저도 20명의 부자를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쓰면서 가장 도움을 받은 것이 누군가. 바로 접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인터뷰를 다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책을 읽는 독자를 보다 더 큰 충격, 자극,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심지어 저도 파이어를 한 사람이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분들한테 배운 게 많고 감동적이었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부자들을 주차게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을 물론 제가 한번 정리를 하긴 했지만 직접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것만 봅니다. 제가 모르는 거는 잘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느꼈어요. 이번 세미나에서. 이분이 저보다 부자 레벨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부를 축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확실히 저보다 고수거든요. 근데 세미나에 들어보니까 고수가 느끼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제 방법보다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이분이 고수니까 보는 게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제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그냥 직접 부자들을 만나봐가지고 여러분만이, 여러분이 직접 그들의 공통점을 정리하시는 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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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해 드립니다. 그들을 어디서 만나는가. 뭐 타인이 친척, 친구, 지인, 지인의 지인들을 뒤져보고 다행히도 요즘에는 언론과 SNS에 그 부자들의 행보가 굉장히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 그걸 뒤져가지고 콜드 연락을 해야죠. 상당히 뛰어난 많은 부자들, 뛰어난 투자자들, 사업가들이 SNS,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정중하게 연락을 하세요. 아, 난 이렇고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요.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 정말 뛰어나요. 정말 뛰어나다 싶은 분입니다. 저 꼭 만나고 싶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하라 이거죠. 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찾는 게 요즘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네, 그리고 가가지고 평균 없이 그들의 훌륭한 얘기를 열심히 경청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 분명히 99.999% 확률로 큰 감동, 깨우침, 충격, 교훈을 얻는다는 거를 제가 거의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죠. 자, 여기서도 또 신 대표님의 중요한 명언이 하나 나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10명 중에 한두 명은 도움을 주더라. 내가 해보니까 확률상 그렇더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뢰 포기하는 거죠. 부자들이 뭐가 아쉬워서 나를 만나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스토리텔링을 잘하고 간절함을 드러내가지고 정중하게 만나자고 하면은 아무리 부자라도 부탁을 거절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당연히 부자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주변에 본인을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 당신의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하면은 신나가지고 막 그렇게 떠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저도 뭐 그렇게 대단히 바쁜 사람은 아니지만 저보다도 훨씬 더 한가한 부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심심해서 만나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그 메시지들이 솔직히 많이 오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거절하거나 아니면은 심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그냥 기분이 좋으면은 그냥 평소에 안 만나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만나주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거는 확실히 있고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오늘 최스를 뒀는데 4연패를 했어요. 기승역전패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빡쳐있으니까 이런 이메일 오면은 또는 이제 이런 메시지가 오면은 답변을 거의 잘 안 하죠. 근데 막 그날 막 최스가 엄청 잘 돼. 그래서 막 7연승 8연승 해가지고 매일 레이팅이 팍 올라가요. 어 기분 째죠. 너무 좋아. 하면은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네 당연히 본인의 기분에 좌지원지 되는 건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 이게 완전히 밑져야 본전이거든요. 10명한테 메시지 보낸 놈은 8명 정도 9명 정도 거절을 하겠죠. 근데 그래봐야 밑져야 본전이죠. 근데 이제 만나주거나 심지어 나중에 도움을 받거나 그러면은 완전히 개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신대표님도 이제 초창기에 어떤 스타트업에 입사를 해가지고 월급 90만원을 받으시면서 어 좀 무모한 영업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정말 황당한 영업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제 본인도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영업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래도 그걸 보고도 그냥 도와준 거래처 잠재 거래처가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부자를 만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는 건 좋죠. 조금이나마 나도 저 사람한테 뭔가 도움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면은 그 뭐야 관계가 아무래도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신대표님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공통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본인은 금액을 소액으로 넣고 그 대신에 행정이라든지 명도라든지 특히 경매 입찰이라든지 이런 귀찮은 일을 전부로 담당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공동투자를 해가지고 남은 이익의 일부는 이제 본인의 수고비로 가져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세미나 내용은 이분은 사업과 투자를 동시에 하셨거든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자산을 빨리 크게 늘리는 방법론을 소개하는 세미나예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부동산 투자, 개발, 스타트업 창업인 엑시트, 상장, 비상장 기업 투자, 대안 투자 다 해보셨고요. 각 분야마다 최소 10억 이상을 남기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자 1호를 만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분이 가짜인가 그럴 가능성은 전부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5년 전부터 제가 이분의 활약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창민 대표가 정말 5년 동안 내내 저를 속이지 않았으면은 네 근데 그래서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저는 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자 1호를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이 세미나가 7만 원이니까 그런데 이런 세미나는 ROI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자산이 1억이 있다 하는데 여러분의 수익률이 1%만 들어도 그게 벌써 세미나 비용의 15, 15배 이상이거든요. 100만 원이니까. 그리고 이게 첫 회 수익이지 둘째 회, 셋째 회 5년, 10년 지나면서 그 자산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우리의 수익률도 점점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 수익률을 1% 늘리는 그 뭐야 내용만 배웠다 하더라도 정말 엄청난 이득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신대표님이 실제로 진행한 수억 원 수익량 부동산 거래 사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걸 들어가지고 수익률이 1%만 늦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수익률이 정말 그 5%, 10%, 20%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ROA가 더 높아진다 이겁니다. 참고로 부동산 키워드를 말씀해 드리면 부동산이 된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통 일반 매매, 인테리어 이 정도로 하고 끝나잖아요. 자 그런데 부동산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MPL, 신탁 공매, 공매, 경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사놓은 후에 여기다가 더 value add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개발이라든지 F&B 또는 컨텐츠를 결합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좀 이제 공부할 방향 같은 거를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참 좋아가지고 제가 동네방네 이 세미나를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요약은 뭐냐. 일단 이번 영상에는 부자를 만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라. 바로 이거를 배우고 모방하고 따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0명 중에서 한두 명은 당신한테 보통 도움을 준다라는 게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가 하는 투자 세미나 ROI는 상상 이상으로 높을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 이번 영상을 맞추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영상도 너무 유익했습니다. 동의를 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deed historicalitations. chlagenau deputy Hyp느 API